소곤소곤 속삭이는 우리의 5대이야기 팅글썰롱 안녕하세요 오늘 팅글썰롱에 문을 연 앤디임위주 앤디임&니콜라스 입니다 팅글썰롱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규칙 하나 30초 이상 말을 치지 않겠습니다 규칙 둘 여러분의 고마 힐링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썰롱 주제 보여주세요 어떤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날 보러가면 무조건 밤이고 그래서 어두워서 단순하면서 화려해 보여야지 나는 대충 알아서 기대해봐 나는 밤하늘을 구경하러 가는게 되게 설레잖아 그런 설레는 메이크업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갈게 좀 잘해봐 기다리고 있어봐 응 일단 니콜라스의 톤이 아마 쿨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씨도 오우 레츠고 오우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이 하시는걸 잘 봤는데 여러개의 색깔을 섞을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핑크색 이렇게 오우 섞어서 니콜라스가 핑크색 좋아하니까 괜찮아 괜찮은거 맞지? 괜찮아 좋아 너가 팅글설로 둘이 우리 둘이 하게 됐다고 들었을때 너 어땠어? 아 계속 봐봤던 컨텐츠랑 진짜 깜짝이야 그리고 나는 평소에 약간 이상한 소리 내는거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신기한 소리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네요 아 나는 그냥 니콜라스로 한다고 해서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 응 그리고 메이크업도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했어 오 그럼 이제 오늘 기대해도 되겠다 아니 벌써 기대하지 말고 아니 자신있어야지 그러면 일단 뷰러를 뷰러를 해야되니까 저를 모시고 잠깐만 내가 이거 해라 너무 소중해 많이 없어 너 나 아래 보시고 말해 30초 쉬지 말라고 네가 말을 해야해 네가 해 너 움직이면 안 돼 뭔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번 음식이 움직일 수 있잖아 말을 하라고 너 왼쪽 이 밑에 있어 뭐라고 너 왼쪽 내가 왼 눈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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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니 무서워 나를 믿어 아니 눈이 건조래 아 친해진 계기 아직 기억나 친해진 계기 맞아 우리가 언제 친해졌더라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계속 해당 이야기 해야지 계속 계속 해당 이야기 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인사했을 때 귤 다소 분 정도 인사했어 맞아 동참이 앓고 있는데 앓고네고 싶었는데 근데 학교는 못해서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서 물었어 나는 똑똑히 기억하는게 우리가 오디션 때 처음 만났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고사였어 진짜 말 한마디도 솔직히 니콜라스랑 만날 수가 없었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 맞아 맞아 나는 처음에 너한테 말콤했을 때 너한테 초콜릿 먹을래? 네가 나를 거절했어 아니 괜찮아 어떻게 처음 말하는 사람이 거절해 아니 근데 진짜 니콜라스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 솔직히 뭐가 무서워? 맨날 마스크 쓰고 비니 쓰고 무서운 눈으로 초콜릿 먹을래? 라고 하는데 약간 아 이거 위험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되고 그래서 거절했지 초콜릿 먹을래? 비니 그럼 이제 내가 애도 돼 아 체인지 체인지 라지 그라우 정말 잘할 것 같아 어디서 생긴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설레는 메이크업으로 해주시라고 해요 오케이 약한 것 같아 잠깐만 좀 더 큰 걸 해야겠다 오케이 아 이거지 아 진짜 해보고 싶었어 아 소리 없네 내가 아까 열었어 둘이서만 놀러 간 적이 있어 둘이서만 놀러 간 적 엄청 많지 연습생 때 홈대로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날 둘 다 우산을 안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 보통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 우산을 사거나 근데 둘 다 그냥 비 맞으면서 밖에서 쇼핑을 했던 기억이 나 우리 한 번에 연습이 끝나고 새벽에 갑자기 우리 한강 가래 맞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한강 공원에 가서 라면만 먹고 돌아온게 기억이 나 겨우였어 근데 진짜 추웠어 근데 거기 앉아서 왜 안보이지 한두시간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 사실 우리 이렇게 포토는 같이 정평한 이야기 하는건데 같이 나가면 점점 이야기 무거워져 진짜 무슨 인생 목표에 대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맞아 그렇게 이야기가 진지하게 올라왔는데 아이섀도우를 좀 많이 칠해주세요 어 하려고 무슨 에피소드 있었나? 잠깐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휴가 하루 받았잖아 응 딱 하루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야 놀이공원 갈래? 이렇게 해갖고 바로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어떻게 티켓을 사는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티켓이 매진이 됐다는거야 응 놀이공원까지 갔는데 응 맞지? 맞아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했는데 둘다 외국인이어서 불쌍해보여 불쌍해보여나봐 그래서 특별히 두 장을 구해주셔서 간신히 들어갔지 응 나 그때 처음이야 그 놀이공원 진짜로 나 진짜 나도 그 놀이공원은 처음 나 봤어 진짜 그때 진짜 재밌게 나왔는데 그게 나 뷰러 진짜 잘한 것 같아 티브이에 있어 오케이 일단 시선 아래보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살짝 땡겨서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하고 살짝 위를 막아가 네 괜찮지? 잘하네 그래 괜찮지? 우리 혈맥슨 항상 말해줘 아래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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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아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살려주지 말라고 미안 내가 말하면 집중한대 형 집중해야지 오케이 비회 네가 한국이 아니에요? гру 잠시만 어 뭐야 이게 뭐야 맛있겠다 이거 하루아 얼마나 좋아하겠다 하루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컴백 컴백 한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음식이 아닌 것 같아 구슬아이스크림 몰라 이거 처음봐 아마도 이게 구슬아이스크림이라는거야 애니메이션에서 발소리 내는 것 같아 샤워 한번 들어보자 그냥 먹으면 안될까? 알았어 그러면 다음 스텝을 위한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큼만 명대사 연기하기 오 오 오 오 알았어 대사가 일단 다 묻어 어서워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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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머리패 무슨 표정이야 지금 오케이 내가 좀 화내 화내기서 화내기서 하지 오케이 진짜 미안하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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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너 미안하다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오케이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오케이 나중에 마인드셋 필요하다 나 어떤 용기 필요해? 넌 약간 당황해 한적해 약간 왜 그래 나한테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오케이 나도 나한테 적응이 안 되니까 우와 근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도 이런 나한테 적응해 모든 것이 처음인 이 순간에 너도 동참해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너무 그 다음 건데? 아니 보면 안 되겠다 오케이 우와 대박 그럼 네가 딱 이제 집에 가려고 아 나 이제 갈래? 하고 돌아서 나 이제 집에 가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지금 말할게 이렇게 둘이서만 마주 보는 거 기회 잡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네가 내 첫사랑이야 그러니까 알아도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넌 이맘때 이 순간에 네 곁에서 누군가가 널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거 끝? 잠깐만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나도 유심히 해야겠다 아 나 너 보면 잘 안 돼 오케이 화난 척하면 돼? 응 넌 그냥 있으면 돼 오케이 갈게 진짜 너 왜 그러는데? 미안하다 네 생각만 강요했던 거 넌 네가 지키고 싶은 걸 지켜 난 내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킬 거니까 이런 노래를 포함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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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야? 잠깐만 오케이 나 더 용기 더 용기 있게 할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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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주 특별 명대사 추가로 느낌 살려서 갈게요 이거 느낌으로 어떻게 살리지? 이게 NG가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 응 NG가 한번 이렇게 막 시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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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 마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 이거 맞아? 너 이런 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거야? 좀 들었는데? 오케이 미션 통과 아 어떤 느낌으로 갈 건데요? 지금 아이쉬도 했잖아 아 지금 아이쉬도 했잖아 아 맞네 근데 그렇게 빈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빈하게 좀 화려하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의주 니콜라스 케미 좋아한 명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콩이즈 니코쥬 아 니코쥬 어 니코쥬 콩이즈랑 니코쥬 말고 다른 새로운 조합명을 한번 만들어보자면 뭐가 좋을까? 나는 다이큐즈 좋아하잖아 아 다이큐즈 좋아하고 아 다이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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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트로베리랑 오렌지를 합쳐보자 스트레인지 아 괜찮은데? 좋지 않아? 뭐야? 좀 화네 스트레인지 아 내 가네슈 좋네 잠깐만 내가 때린 것 같아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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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믿어 내 시력이라면 자신있다네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광대가 아니에요 아니 너 치크가 뭔지 알아? 알긴 하는데 아니 요리랑 똑같아 처음은 해 너 요리 못하잖아 아니 조금 소스 넣으면 괜찮아질거야 잠깐만 우리 둘이 싸운적 싸운적 있나 우리 진짜 진짜로 싸운적 있는거 같아 그니까 아마 싸워도 내가 계속 노른 장난치고 노려워서 니가 미친거야 힘 빼고 좋아좋아 잠깐만 입술에 발라야지 너가 깜찍여서 그래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반대였어 우리 둘이 싸울때 일본어를 쓰냐고 하시는데 아니 그냥 그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약간 그런 오마에 같은 아 맞아 맞아 바를수있는거는 일본어로 하는거 같아 근데 그 립을 너무 많이 발라서 입이 축축한데 가만 해도 돼 하고싶은거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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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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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싸웠을때 화해하는 방법도 싸우면 약간 바로 보여야하는 타입이라서 아 만약에 내가 먼저 가는거 아니면 먼저 열악해서 이대로 가고 싶지않나 약간 이 마음이 먼저 존다하고 이런식으로 하고있는거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니콜라스 형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말 걸면 풀리는 것 같아 야 검수야 검수 만약에 이즈가 미치면 원해면 그냥 계속 나를 무시하고 말 안해 내가 언제 근데 내가 언제 봐봐 광대도 이렇게 밝게 지고 천지 사실잖아 이제 나는 끝이니까 그죠? 천지 너무 불안한데? 무슨 색을 할까 괜찮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만들 보고 싶은 그런 개인기 아니면 취미있어? 나는 눈 감아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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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죠? 와! 뱀이 이렇게 한다 맞아 우리 조금 전에 일본에서 그런거 같이 했잖아 묶음 DIY같은거 맞아 맞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지금 해 잠깐만 반응해 반응이 보면 지금 걱정이 되네 우리 서로에게 알려주고싶은 모국어 니 이름 한작 더 있잖아 그럼 형 나 이번에 니 한작으로 그 이름이 말하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줄게 변의주를 중국어로 하면 나 잘못해볼게 뱀이 쪼 뱀 이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무슨 뜻인데 나를 많이 사랑해줘 아 쪼 괜찮아 방금 괜찮은거 나왔어 난 그런거 배우고싶어 내가 요즘에 재미있는 병원을 많이 배우자 했으면 니가 애교했을때 아 안 버논 쌀 이런거 아 일단 발만 쓸게 잘한다 이제 잘 못했을때 잘한다 이렇게 하는거야 뭐야 이렇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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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라 만져라 아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 이런것도 있어 야 너 여기 여기 뭐 묻었어 이거 묻었어 봐봐 인사 잘한다 이런것도 있어 어때 너 맞아불래 각자의 모국어로 지워진다면 지워진다면 구나스 아 나 알았어 너가 귤 좋아하잖아 응 귤 중국어로 말하면 쥐 쥐 니 이름이랑 비슷하잖아 쥬쥐 쥐 쥐 쥐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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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쉬운걸라면서 이건 진짜 쉬운거야 진짜 내가 본 사람중에 강아지같은 고양이 같아 강아지같은 고양이 같아 생긴거는 고양이인데 성격은 강아지같다는거지 그래서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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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대 아니야? 응? 넥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끝났어? 응 말하면서 어 말해 지금 뭘 못두지 아 맞네 그게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버름날을 보면 진짜 허링이 나와? 나오지 안 나와? 어 나는 약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안 참게 됐어 어 어 어 뭐야 버름날? 아우 이거 못돼 이거 못돼 아우 아 버름날 줄 알았어 아 안 입었네? 어? 잠깐만 이걸로 ASMR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5 3 1 3 1 2 1 2 2 2 2 3 3 3 어 그런거도 있잖아 우리 반대로 먹으면서 그냥 소리 안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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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까이 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밌네 진짜 재밋다 예뻐 진심으로 만든 거 말하는 거지 다음 스텝을 위함 미션 오 또 시크로미션 있어 워크라이 ASMR 버전으로 일절 불러주기 오 오케이 오케이 와우 5 1 6 7 2 1 2 2 2 2 2 2 2 2 2 3 2 2 2 3 2 2 3 3 2 2 3 2 3 3 3 4 4 4 5 6 6 6 7 7 7 4 5 5 4 5 5 5 5 6 5 6 6 6 6 7 7 7 7 7 8 9 7 7 7 9 9 10 11 11 11 12 12 12 13 12 좀 활용합니까? 네 하니까 좀 알아서 잘해 알았어 알았어 말하시면 안돼 가장 좋아하는 주주는 섹시주주 기티주 정순주주 섹시주주입니다 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섹시주주 바르면 바르고 웃어버려가지고 그때는 반응 제일 좋아 그래서 제일 귀여워 좀 섹시한 목소리로 누네한테 메세지 해줘 룬의 베이비 네가 한 번 해봐 네가 섹스 오케이 룬의 I miss you 별로 안 섹시하네 어떻게 하면 돼 섹시 오우 내가 총면 필요하지 약간 어두운 광경에서 오 잠깐만 오 됐다 아따 아니 오케이 오케이 하고 둘 둘 우리 항상 이야기하고 아니 말하고 있는 이야기 이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약간 그냥 상상해보는데 이렇게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무서워할 것 같아 그래? 네가 만약에 좀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 있으면 바로 피하는 타입이잖아 응 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니콜라스랑 나라는 성격은 되게 비슷한데 취향이 완전 반대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취향이 되게 다른데 성격이 나는 비슷해서 말할 때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아 뭐야 청소 스틱을 더 묻어줄까 나는 근데 진짜 니콜라스랑 있을 때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것 같아 뭐 좀 감동 받았네 서로 고마웠던 거 어 많지 나는 사실 약간 기분이 더 되돌아도 티 안 나게 하는 편이라서 그냥 해주길래도 이상 한 느낌이 느끼면 바로바로 나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이 되게 고마웠어 나는 뭐랄까 그냥 편하게 해도 돼 가장 너랑 있을 때 편하니까 널서 좀 서운하게끔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되게 그냥 이해해줘서 고맙고 항상 고맙다 너무 대중하는거야 아니 아니야 응 뭔지 알아 애주 약간 재미있는 약간 룰이 있어 나는 항상 애주한테 밥 먹자 밥 먹자 하고 하거든 근데 맨날 나를 고소를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물어보면 딱 여섯 번에 한 번에 같이 가줘 그거 진짜 갖고싶은거 아닌데 그래도 애주한테 물어보고 오늘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래 딱 이 표정 딱 이 표정 오늘 오늘 오늘이면 갈게 메이크업 한 상태로 이렇게 안되지 그러면 스포이 되지 막내 막내 내가 따로 해줄게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인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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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돼 됐어 됐어 와 뭐야 진짜 궁금하다 완성이 되면 체인지해 된거 같아 오케이 여기 위주는 니콜라스가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 가끔 아 근데 사실 니콜라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진짜 안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챙겨줘야 될 때가 많아 뭔 소리야 여자 설명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안좋을 때가 많아 항상 이 표정으로 있어 뭔 소리 나 착해 나쁘다고는 안했어 아닌거 같아 하하하 이거 그루 아닌거 같아 아 그루이다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아 아니 사실 이렇게 맞아 아 입 닦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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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로의 자랑을 해본다면 일단 우리 니콜라스는 안그래 보이지만 착한 아이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겨주고 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네 끝이야 아 그리고 사계 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우리 주주는 우리 주주는 되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라서 더 좋아 나는 항상 작업할 때 노래 쓴 거 완성되면 제일 많이 들어준 사람 이 주야 왜냐면 받는 Bit 보면 노래 쫓으면 어 괜찮은데 그 말이 funky 되고싶었어 핑크색으로 규칙하나 30초이상 나를 시작합니다 잠깐만 발이 감각이 없었어 아 그거있잖아 나 지났어 아 나 지났어 규칙하나 30초이상 발을 쉬지 않는다 그니까 너가 저 발을 사람에게 해주고싶었던 말 해볼까 나는 널 보면서 많이 배우고있는거 같아 그리고 그런 너가 항상 옆에 있어서 더 좋은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거 같아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었어 뭐야 갑자기 감독님 안되 스트레인지 대박 진짜 이상해 나도 너 네가 말하고싶은거랑 비슷해 나 맨날 와 네가 어떻게 리드되고 이걸 잘하는거야 이렇게 상상하고 나라면 진짜 둘 때 못해 그래서 넌 보면서 넌 진짜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해서 넌 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지고 앞으로 나도 열심히 할테니 같이 모시는 팀이 되자 스트레인지 포에버 룬 다음 스테퍼 룬에 꿀잠을 책임질 ASMR 물건 탭핑하는 소리 마음껏 들려주기 룬에 좋은 꿈 꾸세요 안녕 꿈에서 만나요 안녕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꿀꿀이의 기본도 깻핑크의 톱처럼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 일상상하면서 여러가지 포인트 넣었는데 어때요? 어때요? 지금 매우 불안한데 그러면 나 범용한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좋지? 좋은데? 그치? 이제 내가 설명해볼게 밤하늘을 보러 가는거니까 되게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치크로 상쾌한 얼굴을 표현했고 여기 있는 상처는 밤에 혼자 놀아달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보이게 아니 나 원래 무섭게 생겨잖아 그래서 더 무섭게 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예쁘지? 그래 그래 그만 그만 그만하자 아니 내꺼도 더 예쁜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녀가 해준 메이크업 마음에 드나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거짓말하지마 하나 둘 셋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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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팅글설룸 문 닫을 시간입니다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볼까요?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도 더 2시간 3시간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메이션도 그렇고 이렇게 ASMR 그물그물 소리내는거도 진짜 파워드 느낌 똑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언론행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ASMR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니콜라스가 메이크업 잘해서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냅시다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자 그럼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앤디메의 의주 니콜라스 였습니다 바이바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 사랑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조절까지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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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 사랑해 퀄리 사랑해 Elliot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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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